여러분 정말 가수라는 직업이 부끄러워져 처음입니다 이번에 보실 분은 어떤 분이시죠? 아니 이번엔 또 참가 번호 15분 이재반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로윌로 있어 있어 와~~ 찍어 찍어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세상 사쿠로 고맙게 정말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와이처럼 심지않고 웃기소 이소 히로히로 마음을 맞아서 여자 가만히 줄 수 없는 게 한 시간 날 돌아오는 것이 인생인 것은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은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웃다가도 한 세상인데 역시 이 노래 불러서 노래자랑 상태로 갑시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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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자랑 상태로 가자 우리 인생사 고백 고백해 힘내만 있을까 마음 하나를 잃어놓는 게 마음 하나를 잃어놓는 게 마이처럼 쉽지 않아 우리 인생사 고백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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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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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벌마다 쓸려져 다 안좋은 게 하지 않는 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은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은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흘러 흘러가도 한 세상인데 연인 신이 도래 되어서 노래자랑 상태로 갑시다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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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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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벌마다 쓸려져 가끝한 줄 수가 없는데 하지 않는 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은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은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우유를 나가도 한 세상인데 연인 신이 도래 불러서 박수를 받아 붙이는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지 참김이였습니다 again 아니 아까 여기 안에 있을 때도 좀 특이하시기에 굉장히 신나하시는 관중이 한 분 계시다 싶었는데 아 이렇게 무대 올라가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더하네요 굉장히 무대 체질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왕을 오셨습니다 이미 스타십니다 저분은